Q. 나서의 인생 듀스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쌍의 몸숨은 듀스 맺히고 너무 여기서 홍석이 형 맞추면 3번 더잖아요 저는 3번 이상이 아니라 다판 이거 재밌겠다 나도 궁금하네. 홍석! 아니야, 나 몰라. 여원, 파우치. 여원, 필통. 키노. 카메라 가방. 배터리 가방, 배터리 가방. 키노 하면 안 되지. 홍석! 아, 뺏으려고 했어. 뭔가 미안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홍석! 몰라! 홍석! 장갑! 땡! 신원, 장갑 모양. 홍석! 장갑 모양 인형. 땡! 형! 메모 장갑! 땡! 아니야, 아니야. 그거 같아. 안 돼. 안 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안 돼. 장갑차 아니에요, 장갑차. 저거.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야? 칼목 아니야? 형, 조용히 해. 나 진짜 많이 봤는데, 계속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파우치 밖에 안 보여. 홍석아. 지금 옆면, 옆면 보여주잖아. 앞면을 보여줘. 여원. 이거 뭐야? 장갑인데? 뭐 힌트를 지자면, 우리 이거 해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이거 라텍스 장갑. 3M 장갑인가? 여원. 바이커 장갑? 장갑이 아닙니다. 뭐야? 형원. 발가락 양말. 홍석. 무좀 양말. 어? 신헌. 신헌 차콜 색깔. 발가락 양말. 발가락 분리된 5개짜리 양말. 정답. 예이. 다행이다. 더 없는 사람이랑 같이 잘해서 잘했어. 자, 그러면은 신헌 씨, 홍석 씨. 마지막 그거 한 번 가시죠. 몰아주기 가시죠. 몰아주기 할래요. 홍석이 형. 저 여기서 꺾고 올라와야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자. 둘이 합의해서 하는 게임이 훨씬 낫지. 너 자신 있는 거 해? 이거 해, 이거. 만두 게임인데 손가락 만두야. 와, 진짜 스릴 있겠다. 7. 뭔지 알아요? 5개씩 해서 10개야. 1, 2, 3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1, 2, 3. 1, 2, 3. 3판 2선승제? 오케이, 3판 2선승. 재밌겠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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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어쩌고. 누가 성공하실래요? 제로 있어요? 제로 있죠, 당연히 있죠. 제로 있습니다. 안 내면 찐 거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홍석 씨 먼저. 성공 시작!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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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뭐야? 이거 1이에요. 2였어요, 방금. 아, 신호 씨 공격? 아, 신호 씨 혼자 자면 너무 재밌겠다. 아, 나 진짜 나에게 너무 무서워. 신호 씨 공격!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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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1. 1대 0. 한 번만 더 이기면 돼요, 신호 씨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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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3. 자, 온서 바꿀게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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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7. 오! 그래, 심리전 들어간다니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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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3. 자, 물 좀 마셔볼게요.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 나도 더, 나도 더. 1대 0인가? 1대 0인가? 지금 3번전에서. 야, 이거 너무 재밌다. 3판 2선전 말고 세 번 먼저 이기는 사람 어때요? 아, 좋다. 세 번 먼저 이기는 사람. 세 번 먼저 이기는 사람. 아, 두 판 너무 짧아. 오, 신호 씨 좋습니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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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4. 우와! 우와! 우와, 왜 바꿨어? 3판으로? 3선으로? 어? 아, 너무 재밌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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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원래 여기서 역전을 해야 그게 진짜 드라마야. 뭐요, 말이에요. 아, 나야? 네, 너야.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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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4. 나 못 보겠어. 수석 씨 갑니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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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3.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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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8. 우와! 야, 이거를. 와, 고시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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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7.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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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8. 와, 하나만 더 피지. 하나만 더 피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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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9. 이게 왜 9에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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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만두, 만두. 1. 1. 1. 자, 홍석 씨. 홍석 씨. 신화 씨 공격. 자, 물 좀 마시고 할게요. 이게 뭐라고. 아, 너무 재밌네. 아, 2대1까지 갔으면 좋겠어. 나도. 아, 나 원래 펠로니 스코어가 제일 재밌잖아요. 오. 그 경우일 수 있. 와. 맛있어. 가시죠.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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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9.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아, 긴장했어. 아, 진짜. 네가 이걸 하면서. 아, 긴장했어. 나 이게 나름 초커였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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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3. 와, 하나만 더 펴지. 하나만 펴지. 아, 진짜. 레전드로 여기서 쓰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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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오. 홍석 씨 공격합니다. 엔소아 바꿀게요. 나도 엔소아 바꿀게요. 엔소아 승리할게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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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아, 진짜 아깝다. 못 하겠어. 나도. 심장이 너무 아파. 아, 한 끈 차이야.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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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3. 아, 한 끈이 없었어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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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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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다. 뭔가 신원이 형이 저 운동장에서 자고 있는 게 보인다. 와. 나 진짜 너무, 너무 소름끼쳐가지고 떨어졌어. 저는 이제 손에 있는 거 빼고 제 모든 감각을 포기하겠습니다. 예! 우와. 해심을 누렸네. 혹시 그 5인 텐트? 오늘의 마지막 순서 동고동락 비몽사몽 코너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3번 반복해서 들려드리는 동요를 잘 들은 후 취침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기상시간에 미션 전소로 와서 정확한 가사로 노래를 완창하면 성공입니다 동요를 잘 들은 후 취침하시면 됩니다 그 핸드폰으로 들을까 우리 홍석이 형이 여기서요 나 이제 빨리 답답한 곳에서 나가야겠다 이 마인드를 고쳐먹었어 내일 기상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환복 없이 학교 입구에 있는 고민형 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와 형 진짜 근데 거짓말이야 형 거의 반절에 가깝네 입 다물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지느러미 형은 진짜 사나이도 하고 정가의 법칙도 하고 야외 취침도 하고 아 나 밖에 자고 싶어서 같이 자도 되나? 네 저 밖에서 자를게요 어? 그럼 나도 잘래 신원이 형이랑 같이 자를게요 이제 밖에서 자? 네 형이랑 같이 자를 거야 나 홍석이 형과 함께 할게 아 나도 홍석이 형 혼자 못 떠 나도 홍석이 형 혼자 둔 거 싫어 이게 우리 숙소 일이야 아니 혼자 있고 입방하는 거 같은데 A 숙소잖아요 야 우리 숙소예요 신원이 형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안 해서 잘게요 신원이 형이 홍석이 형이랑 함께 저는 제가 자고 싶었던 건데 홍석이 형은 이제 신원이 형은 홍석이 형을 혼자 둘 수 없다고 하니까 아니야 야 내가 잘게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땅땅땅땅 유일폼 딱 맞네 야 더 이상 얘기해주마 이제 네 저 근데 진짜 좋아해요 그래 좋아해 좋아해 홍석이 형 같이 자도 돼요? 응 그럼 그럼 제가 갈게요 난 대답도 안 했는데 침낭도 있는데 뭐 침낭 두꺼워 오 저 침낭에서 자고 싶었어요 난 약간 몸을 이렇게 감싸 모든 식으로 하면 못해 약간 뭐 A 숙소 아니 우리 A 숙소라고 아 맞지 A 숙소시잖아요 이렇게 야 운명이다 괜히 했다 게임 그니까 옷 입은 순간부터 결정됐네 재미있게만 진짜 재밌더라 나 홍석이 형 진짜 쓰러졌어 저 손가락 면도 제가 방금 처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냥 즉석에서 생각해낸 거예요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나는 원래 만두가 이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밖에 안 해봤어 응 손가락 만두 처음 해봐 근데 이제 다섯 개씩이에요 응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손가락 만두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우리가 진짜 많았던 거야 이제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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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무세요 여기 치우기 주무세요 우리 이거 치우는 거 만두 게임 할래? 어? 하자 하자 이 게임 빠지기 오케이 이거 뭐 할까? 오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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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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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오케이 제로였으면 좋겠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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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와 좋으세요 형 역시 형 오늘은 다 썼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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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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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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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마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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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오우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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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스 그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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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두 이게 이렇게 오래가? 심지어 잘 일어나면서 했어 확신했어 아 대박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따 가지 고마워 고마워 너 어떻게 잘 거야? 근데 고마워 고마워 아 야 너무 시원한데? 그래? 안녕 뭐 주세요 고마워 고마워 되게 목숨잇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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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기네 여기 여기 스팟 고마워 오 오 됐다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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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그걸 또 쪼개니 몇 번을 쪼개는 뒤에 해볼게. 몇 번을 쪼개니 몇 번 더는 맞는 것 같고.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잘.. 몇 번 더까지 맞아.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몇 번 더 쪼개. 뭐지? 단숨에.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개니 속이 보이네. 쪼개니 속이 보이네. 쪼개니 속이 보이네. 친구들과 모여서 틀렸대. 친구들과 나눠서 해보자. 몇 번을 쪼개니 속이 보이네. 나눠서 들고서 가실 것 같아 나눠서 한 명씩 다 해봐 잘라서 나눠서 해요 형 도전 제가 못 갈 것 같은데 나눠서까지 내가 들고서 해볼게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몇 번을 쪼갠 후에 제가 못 갈 것 같은데 나눠서까지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을 쪼갠 후에 몇 번 더 더 더 더 더 도전 몇 번 더 쪼갠 후에 친구들과 들고서 친구들과 하자마자 끝냈어 아 너도나도다 너도나도다 너도나도 들고서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나도 들고서 친구들과 신 에? 어디서 쪼갠? 친구들과 해서 아 그래?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나도 들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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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터 가즈의 너도나도 다같이야? 이건 알아서 하세요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내가 안 돌아가 들었는데 까먹어 저도 기억이 안 나 들었는데 진짜 집중해서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개니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린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쭉쭉쭉 쓱쓱쓱쓱쓱쓱 싹싹싹싹싹 쭉쭉쭉쭉쭉쭉스네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 쭉쭉쭉쭉쭉 greens 네! 네, 드랍 더 빗, 요! 아, 참 안 먹겠네.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 쭉쭉쭉 쓱쓱 삭삭삭사악 열송!!!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한숨에 쪼갠 이송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쓱쓱쓱쓱 쭉쭉쭉쭉쭉 뭐가 틀린 거야? 몰라요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몇 번을 쫘... 뭐야? 뭐지? 뭐가 틀린 거지? 도전!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갠 이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쭉쭉쭉 쓱쓱쓱쓱쓱 싹쓱쓱쓱쓱 쭉쭉쓱쓱쓱 쭉쭉쭉쭉쭉쭉 싹쓱쓱쓱싹 싹쓱쓱쓱 쭉쭉쓱쓱쓱 아 힘들었어 나 지금 뇌가 너무 아파 커다란 아모니카 도전!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한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자른 후에 친구들과 들고서 봤어 개사하는 거야 아티스트지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한숨에 쪼갠 이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쭉쭉쭉쭉 쓱쓱쓱쓱쓱쓱쓱싹 감사합니다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한숨에 쪼갠 이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친구들과 들고서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갠 이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친구들과 들고서 한 번은 맞겠지?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갠 이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친구들과 들고서 한 번은 맞겠지?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갠 이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친구들과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갠 이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친구들과 들고서 잡아, 들어볼게 커다란 수박 하나 소에 내가 통통통 아니다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갠 이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이의 친구들과 들고서 후회 후회 후회? 친구들이 아니야 그럼 누구랑 먹어? 그럼 누구랑 먹어? 형제들? 너와 나? 너도 나도 아 너도 나도? 오케이 도전!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갠 이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춤춰요 왜요? 하모니카를... 아 춤춰요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갠 이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러요 쓱쓱 쓱쓱쓱 쑥쑥쑥 쑥쑥쑥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몇 번 더 쪼갠 이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친구들... 아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 와 아니야 들고서 들고서 도전!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러요 쓱쓱 쓱쓱 쭉쭉쭉! 쓱쓱쓱! 싹싹싹! 싹싹싹! 형 야망을 비워 야망을! 도전!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갠 이 속이 보이네 몇 번 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러요 쭉쭉쭉쭉쭉쭉! 쓱쓱 쓱쓱 싹싹 싹싹싹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쭉쭉쭉쭉 쭉쭉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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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기억이 안 나 어떻게 잤는지 어떻게 잤는지 어떻게 잤는지 부터 쎈 거까지 기억이 안 나 나 어제 코 걸았던 거 같아 피곤해서 형 코 고는 소리가 텐트까지 진동을 하더라 박는 줄 알았어? 어? 7시가 나왔네 쟤 바다 봐봐 쟤랑은 돈에서 먹어야 돼 나는 바다 보다가 네 얼굴 보니까 네 얼굴이 낫다 형 네 형 목소리가 바다 보다가 청량해 응 호야 응? 너 춤이 갈매기 날개짓보다 나 춤 안 췄는데 오늘 화려해 나 오늘 춤 안 췄는데? 오늘 말고 항상 고마워 얼데이즈 얼데이즈 얼데이즈? 네? 얼데이즈? 밥 먹고 있어 발음 잘하는데 형은 저 이 사이 불편해요 이 사이에서 밥 먹는 거 불편해요 신환이야 불편해?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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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지 한두 시간 됐을 때죠 저는 이 시간에 잠들 때도 있어요 이 시간에 깨 있는 게 얼마 만인지 그러니까 거의 두 달 만인 것 같아 일어날 일 진짜 없지 스케줄 아니면 지금 스케줄이구나 진짜 덥더라 왜 다 잡채를 안 먹어 잡채 줘 그래도 방송상 명분을 위해 뭐라도 하나 해줘 그러면 아까 부른 노래 안무 오케이 오케이 상자 안무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만 나 송송송 단수금의 쪽에 갈게요 이거 먹고 감사합니다 마주치지 말자 네 난 당연히 홍석이 형이랑 이 자리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크으 대신자 기분 나빠 TV에서 비상 미션 같은 화면 응 저걸 왜 틀리지? 했는데 응 내가 틀리고 있네 응 머릿속에 머릿속에 응 어제 쟁반 노래방을 이런 걸로 했으면 그래도 엄청 줄였을 것 같아 그래도 실패했을 것 같아 그래도 실패했을 것 같아 이거 끝나고 뭐 할래요? 밥 먹고 밥 먹고 바위 바위 보이시는 사람 물에 빠지게 할래? 크으 좋은데? 어차피 힘들 거잖아 네 그래 이 상태로? 마이크만 빼고 마이크만 빼고 만두를 정할까? 한 명씩 나가는 거? 어? 만두? 만두? 만두를 해요 그러면 만두를 하자 형과 아침에 저렇게 잘 먹었나? 형과 아침에 저렇게 잘 먹어 형과 아침에 저렇게 잘 먹어 이러고 막 짜장면 시켜 먹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막 한 두세시잖아요 그게 아침이잖아 아 그치 형과 나 아침 먹네 자 만두 해볼까? 오케이 야 잠 싹 깨겠다 아침 입수 걸고 안 바로 하자 여기 안에 물 있어요? 입수 한 다음에 어떻게든 수영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더 이렇게 그래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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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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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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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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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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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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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마워 우리 셋 남은 거야? 어 15야 이제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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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아 내가 들걸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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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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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파란색 옷 입는 사람 다 빠졌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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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아무 말 없이 입수였잖아 양말 벗고 마이크 빼시고 빨리 마이크 진짜 이번 콘텐츠에 형 운 진실이 더 형 우리 운 다 썼다 안 좋은 건 다 아는데 우리 형 아침부터 개운하네 오 그 물에 잠깐 몸 담그는 게 뭐라고 지금 칼을 몇 대 붙어가지고 지금 야 물 깔끔하다 야 물 좋다 만져보자 오우 야 이거 차가워 야 자 수영을 한 바퀴 아 차가워 고맙다 야 와 진짜 시원해 보인다 어 안녕하세요 예 한만 더 한만 더 토석이랑 걸리면 1분 30초 잠수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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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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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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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나이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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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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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와 뭐야? 제로로 끝내기 봉오리가 끝났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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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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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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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안 돼!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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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시원해 보인다 들어갈래? 우승이? 난 보는 걸 좋아해 또 가려니까 또 아쉽네 그래? 그럼 우석이는 여기서 살아 자 이렇게 해서 1박 2일에 저희 펜타곤 여정이 끝났는데 너무 많은 재밌는 게임을 했어요 그죠? 어떻게 내려놓고 싶었던 건 다 내려놨었나요? 우석 씨? 막동미 내려놨어요? 네 좋네요 여원 씨는요? 무게 좀 내려놨어요? 전 다 내려놨죠 어 되게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네 가벼워 보이죠 확실히 내려놓으신 분 여기 있네요 근육 그치 다 내려놨지 아 근데 이분은 사실 좀 긴 강인가요 신원 씨 맞아요 너무 많이 웃겼어 욕심이 과했어 응 너무 웃겼어 평소보다 조금 더 나있던 거 같아 욕심을 안 부리는 척 하면서 많이 부렸어 안 하면 안 되더라고 형 성격상 안 되죠 저도 멋 보고만 있는 건 못해 저도 멋 많이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게임을 너무 많이 이기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멋있어져 버려가지고 저 굉장히 멋없게 이겼었어요 네 근데 맞아 인정 아무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우리 유니버스가 저희가 보낸 1박 2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저희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놀아왔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펼쳐질 뒤에 또 다른 이야기들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펜타원 레트로 게임 쇼 걸어서 TV 소울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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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집에 가자 이제 안녕 가자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우리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제 근육 챙겨도 되냐? 냉장고까지 시원하네 근육이요? 한번 챙겨봐요 바로 바로 냉장고에 맡겨놨던 닭 가슴살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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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